배열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도 신경쓰시면 되요 m 그 다음에 ddrm 배열 얘는 배열의 행렬식을 구하는 함수에요 배열의 행렬식을 구하는 함수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거고 m 인버스 배열 얘는 역행렬이요 저장된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구해주는 함수 m 인버스 그 다음에 m 멀트 곱이요 행렬의 곱을 구하는 함수 m 멀트고 퍼센타일 얘는 배열 콤마 k 그래서 k번째의 백분위수를 구하는 퍼센타일 백분위수를 구하는 함수 퍼센타일이고 f r e q e n c y 프리켄시 그러면은 빈도 횟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배열 콤마 구간배열 이렇게 나오는데 값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값의 발생 빈도를 발생 빈도를 계산해서 새로 배열 형태로 나타내준다라는거 그래서 발생 빈도 계산 프리켄시 썸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썸 더해준다 프로덕트 곱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배열에서 해당 요소들을 모두 곱하고 프로덕트 하고 그 곱을 갖다가 썸 합한다 그래서 썸 프로덕트에요 그래서 배열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세히 알아보면은 어디가? 제가 지구하는 데 따라서는 가장 먼저 그래서 하나의 방식을 하는것이